여러분 좋던 슬프다운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하사람말레코 사우디아라비아 볼리비아 테루 간가요 선수 아멘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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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자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고민을 많이 오랫동안 했고 아직 확실하게 읽기가 나온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제 솔로 에바마다 다른 점 맞춰서 머리를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저도 조금 응랄했네요 그 멘트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머리랑 또 기억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시선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지금 이거 제가 지금 혼자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이 시선은 제가 이 시선은 이런 거 인사하는 행동 행복을 드리러 최대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죄송한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락국기만 보여주시면 할 말이 없어요 나랑 쿠키 이제 얘기하면 되겠다 일본은 하나의 통합된 나에게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쪽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북쪽 뿐만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만 그 모든 것들, 그 어떤 것들도 저한테는 다 궁금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필터라고 해야되나요? 이 색감을 제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만들어서 사진이나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은 거의 물론 여러 때부터 했지만 녹음실에서 있는 것 같아요 친구 왔습니다 나중에 만나요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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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